2019 헌단감사 새생명축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산하의 교회를 섬기는 이원준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마음에 벅찬 기쁨이 있습니다 새생명축제는 바로 여러분을 위해 저희가 준비한 잔치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사랑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과 함께 꼭 나누고 싶어서 이런 귀한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자리를 위해서 저희 많은 성도인들께서 지난 여러 날 동안 기도와 기대감으로 꿈꿔온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저희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새생명축제는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한 영혼이 온 천하입니다 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온 천하를 주어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소중한다는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인데요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오신 분들 바라보시고 또 좌우 앞뒤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당신은 엄청나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엄청나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처음으로 발걸음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전에 한두 번 왔다 갔다는 했지만 오랫동안 교회에 발을 들이지 못하다가 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서 이 자리에 오시게 되었든지 이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고 마음을 다 내어놓고 저희가 준비한 시간 하나하나를 여러분께서 풍성하게 누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인 만큼 저희 역시 오늘 저녁에 참 귀한 팀이 축하하고 또 여러분을 환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엔젤 보이스라고 하는 남성 중천날인데요 2007년에 결성된 이 남성 중창단은 2010년에는 에든베러 프린지 콘서트 때 영국 음악 전문 일간지 더 헤럴드에서 별 4개의 찬스를 받을 만큼 정말 뛰어난 실력과 또 아이돌 못지않은 외모를 가진 탁월한 팀입니다 현재 클래식계의 아이돌 클래식계의 귀공자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이 팀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이들이 가장 소중하고 행복하게 여겨는 일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 유엔젤 보이스를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면서 듣게 될까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형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하는 건 사랑하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래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인형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하는 건 사랑하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래의 시간이 많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보다 많은 실패와 고래의 시간이 보다 많은 실패와 고래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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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저희는 클래식 보컬 그룹 유엔젤 보이스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첫 곡으로 조용비 씨의 바람의 노래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어서 준비한 곡은요 Praise is Holy Name이라는 신나는 찬양곡과 선한 능력으로라는 아주 가사가 마음 따뜻해지는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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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g till the power of the Lord come down Shout hallelujah, praise His holy name Sing till the power of the Lord come down Shout hallelujah, praise His holy name But see still the cross alone and all the world go free Now there's cross for everyone and there's cross for me Jesus, Jesus, how I love thee Shout hallelujah, praise His holy name Sing till the power of the Lord come down Shout hallelujah, praise His holy name Sing till the power of the Lord come down Shout hallelujah, praise His holy name Holy Jesus, praise His holy name Oh hallelujah, praise His holy name Holy Jesus, praise His holy name Hallelujah, hallelujah, praise His holy name Hallelujah, hallelujah, praise His holy name Praise His holy name Praise His holy name Praise His holy name Praise His name, oh, oh, praise His holy name Praise Him Praise Him 선한 능력으로 둘러싸여서 보호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고 새날 맞이하고 싶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보호받고 믿음으로 내일 기대하며 밤이나 아침이나 언제나 새로운 날 함께하십니다 예껏에 여전히 마음 괴롭고 무거운 짐이신 노르지만 오 주여 내몰린 영혼을 위해 준비하신 구원 주십시오 선한 능력으로 보호받고 믿음으로 내일 기대하며 밤이나 아침이나 언제나 새로운 날 함께하십니다 선한 능력으로 보호받고 믿음으로 내일 기대하며 밤이나 아침이나 언제나 밤이나 아침이나 언제나 새로운 날 함께하십니다 선한 능력으로vers봤는value 선안 선한 능력으로 보호받고 winning 선한 능력으로 봅니다 선한 능력으로 보호받고